우선 이번 영상에서 사용한 세팅입니다. 양손에는 짐머만, 양어깨에는 니들 런처, 그리고 나머지 장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2회차에서는 해석 못했던 기밀정보 누설 저지 미션 이후에 통신을 해석했다는 메시지가 떠요. 3회차에서 이 챕터2가 변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뿐이에요. 방금 전에 메시지랑 이 아레나 1효차가 변하는 것 같아요. 1회차가 변경되어 있는 시en입니다. 1회차가 변경되어 있는 한 번에 위로하러 오는 길이 있습니다. 10회차가 변경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2회차 직접 왜는 어떻게 이러낼 수 있습니다. 2회차는 에너지의 기적인 점을 투하한 모든 걸 말합니다. 2회차의 경제와 공격이 된 시군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